한화솔루션이 부진한 실적의 적자까지 누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차입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미국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금을 현금화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올 2분기 매출 2조 6,793억원, 영업손실 1,0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2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사업이 동시에 적자를 낸 탓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세 조지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원을 투자해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재무구조 악화의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2분기 순차입금은 10조 4,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부채 비율도 185%로 같은 기간 3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서 2조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순손실이 7,777억원에 달하는 등 현금 창출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회사는 발행액만큼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는 신종자 분증권 등을 발행해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를 피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최근 2천억원 규모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보조금을 현금화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현지에 배터리와 태양광 제조 시설을 갖춘 국외 기업의 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실무적인 것들은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고 공식적인 인사이동은 내달 임시주총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